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패스입니다 연안부득 32카운트 4월 작품이구요 두번에 택이 있습니다 택은 세번째 월 6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끝나면 3시 방향에서 32카운트하고 택 4카운트 하시면 되구요 여덟번째 월에서 해서 12시 방향 오면 또 택 4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택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택 V스텍 갑니다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카운트 1 2 3 4 자 1번부터 4번까지 택 설명해드릴게요 뒤로 돌아서 자 섹션 1 오른쪽으로 파인 스텝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자 카운트 한번 타볼게요 자 섹션 2 왼쪽으로 사이드 샷셋 백락 하겠습니다 맨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자 2번 카운트 가겠습니다 1 and 2 3 4 5 6 7 8 자 3번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왼발 사이드 포인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포인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포인 자 3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3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왼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왼쪽으로 4분의 1 탄 하면서 백 회전하겠습니다 왼발 사이드 오른발 스커프 락킹 채워 가겠습니다 포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자 4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풀 카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7 8 1 2 3 4 5 6 7 8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정면보고 다시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택 하겠습니다 1, 2, 3, 4 8번째 월드 3시 방향에서 12시 방향 가면 끝나겠죠 여덟번째 월드 3시 방향으로 택 하겠습니다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, 8 1, 2, 3, 4, 1번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모 영상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러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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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